Q. 가족사랑 프로젝트 아이돌 패밀리의 시간입니다. Q. 은채 씨는 평소에 가족분들한테 사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제가 아빠한테는 맨날 통화 끝날 때마다 하는데 엄마한테는 좀 못하는 편이에요. 약간 뭔가 나쁘고 같기도 하고 엄마가 약간 조금 무뚝뚝하세요. 경상도 분이셔서 좀 무뚝뚝하셔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예시에서 어? 뭐하노? 엄마 지금 집에서 엄마 청소 좀 하고 청소? 이거 먹으려고 저녁 먹었어? 아니 이제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야, 엄마 전화하니까 엄마 소리, 벨 소리 들었어? 들었어. 니나나 니나나 니나나. 근데 왜 안무는 안 되냐, 엄마가? 엄마가 수정수정 춤추는데 다른 사람들이 엄마보고 토끼 춤추지 말랬니. 엄마, 엄마가 춤추면 안 되지. 왜? 아니, 엄마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줬거든. 니네들이 안무 가르쳐준 대로. 수담 수담 했는데 그게 토끼 춤 같대.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그만해라 하네. 아니, 우리 유전자에는 춤추는 유전자가 없어, 엄마. 그럼 너는 도려변이? 어, 나 도려변이. 큰 이모가 자기를 삶았다네, 우진이가? 아닌데. 믿을 수 없지만. 엄마. 어? 엄마 그러면. 어. 내가 할 말이가 있어. 할 말이가? 응응. 어, 할 말이가 해봐. 어때요? 엄마. 어? 사랑해. 야, 23년만에 처음 듣는 말 아니가, 은채야? 엄마, 혁준이? 아니, 엄마가 은채야. 23년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그린 거에 좀 둔하잖아. 왜 웃어?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할 말 없어? 은채야, 있잖아. 엄마도 은채 니들 참 많이 사랑해. 그리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진실을 이야기해줄게. 진실? 어,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 엄마는 은채가 제일 이뻐. 어떻게 생각해? 거짓말! 엄마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엄마가.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네?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엄마는 제일 예쁘다고. 은채는 엄마 요즘에 어깨에 뽕 들어갔어. 그리고 있잖아, 엄마가 엄마 딸 걸그룹이라고 자랑하거든? 근데 그거를 일단은 안 믿어. 그럼 엄마한테 사진을 보던 걸그룹이면 더 안 믿어. 엄마 글을 안 닮아서는 더 안 믿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인증샷 같은 게 하나 필요해. 어떻게 생각해? 같이 찍은 인증상이 필요해. 나중에, 나중에. 내려가면. 내려가면? 그렇지. 그래, 엄마도 많이 사랑하고 힘들지만 화이팅. 멤버들한테도 화이팅. 화이팅. 그래, 멤버들한테도 사랑한다고 하지, 엄마. 누구, 전부 다? 응. 초연이 사랑하고, 유나도 사랑하고, 레인이 사랑하고, 아, 유나 아이시테루. 레인이 오하이니. 응. 지인이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안이. 응. 사랑해.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알았어, 밥 맛 잘 먹어. 아, 우주야, 화이팅. 아, 화이팅. 응. 사랑해. 사랑해. 하나도 안무 똑똑하신데요? 아, 엄마가 왜였지? 다정다감하셨나요? 엄마가 요즘에 조금 바뀌셨는데, 예전에는 조금 많이 무뚝뚝하셔서 저를 좀 엄하게 키우셨어요. 따뜻한 말 많이 해주시고, 23년만에 사랑해라고 처음 했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앞으로 자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앞으로 전화를 끊을 때마다 사랑했던 말을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못다한 말 영상편지로 보내주세요. 엄마 사랑해. 내가 많이 못나도 엄마의 이쁜 딸인 거 기억해줘. 우리끼리 이런 거 안 하는 사이인데? I love you. I love you. Oh my god. I love you. I lov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